에교한 손발 에교한 손발 에교한 손발 에교한 손발 에..에교라고 하면 상대잖아요 자 바로바로 하기 싫어서 저 시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에교라고 하면 우리 에교 담당이잖아요 우리 팀 자 에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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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중요하냐?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오오 강균이 어떻게 해리고 가는 거야 오오오오오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지금 지금 레드컵 지금 레드컵 가고 있는데 아 웃겨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장 기본적인 애교를 하나 알려드리고 응 알려주죠 일단 호흡부터 애교가 들어 가야 돼요 네 계속 해주시면 돼요 숨 쉬듯이 도착할 때까지 해주세요 말 소리 내지말고 자 저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